이것은 구상하던 20대 때 만든 작품인데 두 아이를 아는 자유로운 어머니 모습이고 이것은 고고한 여인상이죠 어떤 경지를 초월한 듯한 모든 경지에 이른 듯한 그런 고고한 여인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꾸면서 20대 때 제작한 작품인데 이게 백시멘트로 빚어진 작품이에요 아이가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터치를 이렇게 넣어서 어떤 가족에 속하고 싶은 어떤 아직 결혼하기 전에 가족이라는 것을 상상한 것이죠 아이가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터치를 그래서 이 상황이 있습니다